윤혜숙 가수님 모시고 타임 들어보겠습니다. 박수 맞아주세요. 오랜 사람 떠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웃잡고 싶은 마음은 한정에도 소용이 없네.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 중에 가슴 아픈 얼굴에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내가 아인인가요 지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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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떠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붙잡고 싶은 마음 간절에도 소용이 없네 너와 나는 사랑의 그가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가슴을 아파 울고 울어요 오니가 나민 가요 내가 내가 하인 가요 오니가 나민 가요 오니가 나민 가요 오니가 나민 가요